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뭐야, 너? 너지? 동기 단톡방에 나랑 문재영 사진 찍어보냈냐? 너 미쳤어. 야, 이게 어디서 누굴 때려? 너 앞으로 손가락 조심해. 한 번만 더 막 눌렀더만 쥐도 새도 모르게 잘라버릴 거니까. 야, 네가 이러고도 무서울 것 같아? 고소할 거야. 두고 봐. 굿모닝. 어, 뭐야? 처음 보는데? 다들 앉으세요. 앉아요. 앞으로 나 들어올 때 일어날 필요 없어요. 다들 잘 지내셨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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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. 난 여러분이 아주 잘 지내길 바라는 사람인데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요. 일어날 시간을 가는데 지나가게 저녁. 꼭 이 날은 다 rid novel에? Astronaut식 숲에서 흡입이 복잡했을까지 정식이 없어졌어요. 요런 날은 깜짝이야. 그 날은 모든 날은 다 두려워하고 고소하는 날이 오길 바라는 것을 보내줘요. 정말 타고 저녁 같아.